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중재 방법에 요청을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. 어려운 게 최근에는 이제 보복도 있어요. 밑에서 소리를 내는 게 있어요. 이게 이게 이름이 뭐냐 우퍼스피커라고 그러는데. 위에서 웅 거리면 밑에서 막 지진 나듯이 막 들리거든요. 이 행동을 만약에 하잖아요. 위에서 막 뛰니까. 서로서로 불법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. 그거 역시도 불법 행위인가요? 그렇죠. 불법 행위고 그거는 민사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웅 하니까 위에서는 또 찍어버리고 또 웅 하고 찍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둘이 만나잖아요. 엘리베이터에서 폭행사고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적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있던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경비실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듭니다. 맞아요.